자 2020년도 9월 19일 저녁 12시 4분 입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 한 세네명 정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s&p 가 주가가 찌끔찌끔찌끔 빠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뭐 차트상으로 보면 뭐 별로 안 빠진 것 같아도 아 지금 주가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뭐 아주 뭐 큰 포기 하락은 아니구요 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지금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요 요 구간 전저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이후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12시 뭐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돌기 시작을 해요 앞서 뭐 누차 말씀 드렸다시피 마지막 땜 하나는 남았습니다 어 제 방송을 뭐 누적적으로 보신 분들이 해야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시향분석을 안해드리겠다 안하겠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도 뭐 큰 흐름은 큰 흐름은 디테일하게는 잡아 드리지 않아도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 어 그전에 몇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팁을 드리면요 올라오면 올라오면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합니다 자 매도가 유리 하구요 어 뭐 디테일하게 맥점은 제가 더 이상은 찍어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미 지난주 서부터 누차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어 지금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와도 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자 그러면서 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가 가방 압력을 받으면서 어 오늘 지금 현재의 어 12시 3분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요 추가 하락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시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전저점이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 전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가 상방으로 돌아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 이 시간 12시 3분 12시 2분 3분 입니다 2분 3분 사이에 이 주가를 오늘장에 깨고 내려간다 아니면 지지 받고 안 깨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난다 라는 것만 제가 맥점을 알려드리구요 꼭 수단껏 알아서 보십시오 해외선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아마 어느정도 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못 깨고 내려가느냐 자 이걸 잘 지켜보시구요 자 오늘의 고점은 이미 어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아 제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구요 12시 2분 3분에 주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뭐 도대체 못 알아 듣겠다 그러면은 선물옵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도 눈치를 못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맥점 한 가지는 제가 잡아 드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부로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고서 어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돈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항분석 말씀드렸구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이 뭐냐 제가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 댐 하나는 남았습니다 라고 제가 누차 제 카페에서 그리고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비달토록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 드릴 텐데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요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그리고 그저께 제가 그저께 오전장이 무조건 상반이다 그리고 전량 수익 실현해라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내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해외선물 나스닥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전량 수익 실현해라 2일전에 그리고 오전장에는 무조건 상방으로 배팅해라 오늘 올라갈 확률은 100%다 이렇게 쭉 제가 시험 분석을 내 드렸고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저수지 댐 하나가 남아 있다 해외선물 급락분석 연일 적중이고 마지막 저수지 댐이 하나가 남았다 그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늘은 무조건 상승 확률 90%다 그리고 오늘 무조건 상승 확률은 100%다 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썸네일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죠 이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못 깨고 내려가느냐 추가 급락이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강하게 상방으로 갈 거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마지막 저수지 댐 하나는 남아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마지막 댐 저수지 하나 남아 있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저수지 댐이 깨지고 터지느냐 아니면 터졌다가 댐질로 끝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종합주가의 흐름 해외선물장이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시황 분석을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감을 잡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성공 투자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